저번에 뭐라고 했었냐? No cooking just eating 아까 호박전도 있었다 호박전도 진짜 맛있어 호박전도 맛있어 영어 이름 중에 John, John이라는 이름 알아? John이라는 이름인데 John이 뭘 잘못했길래? 자꾸 어딜 보는데 이런... 저리 저리 봉가랑 땡 봉가랑 땡 봉가랑 땡 한 5만원에 봐라 올리네 가 이게 내가 어른들에게 넘기긴 못했는데 여튼간에 이렇게 매콤하게 맛있는데 매콤하게 맛있는거야 이거 잘했어 매콤하게 맛있는거야 이렇게 계속 먹어 밥전도 먹고 온갖 전을 다 먹어 진짜 맛있게 누가 준비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먹는데 이게 외국인들한테 우리의 이거를 너무 맛있다 음식을 해봤는데 참여보